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이번에는 모자 부숬으니까 전투로 올라갈 거거든요. 시야가 한 30%로 넓어졌습니다. 준비하시고 이만하면 미리 비벼 오세요. 예열해 놓으세요. 저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당신의 시간으로 가는 게 제일 모습이에요. 진짜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빗말할 거 없이 가시죠. 똑같이 가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자, 먼저 먹을게요. 네, 네. 부담 없이 드세요. 아, 땀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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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승진 씨, 그럼 이번에는 모아치겠다. 아, 모아치까요? 네, 모아치게 합시다. 다음은 곱게, 다음은 곱게. 짧게! 오케이, 드실래요? 이제 조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봐준 거, 봐준 거. 몇 번을 얘기해요? 봐준 거. 야. 저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그만 봐주세요. 아, 왜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 시시시시시. 멋있게 쳐도 돼요? 아, 편하게 뭐. 아, 이거 보면. 아, 어디 다 빨냐? 이게 자석이다. 잘 끌더라. 이야. 아, 이 자석이에요? 아, 이 자석이에요? 고마워. 어머. 어머. 아우. 정말 정확하게 고된다면, 춥을 일이 없어요. 춥죠. 춥. 우와. 어머. 아 안녕 여러분 아 나 아 인마 배구샷 이 시영 씨? 이기시죠? 저는 근데 부담이 안 돼요 오! 무사가 팍고 가야죠 쉽지 않은 경기예요 하나? 아, 이게요? 아니, 슈툴 씨 나이스 오르치 좋아요 주목끝 이렇게 해야 끝나지? 우와 좋아 이야 이야 아 본인의 회전력을 알면 오우 아 좋고 없다 하나 올리고 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뒤집어 친구들 오 오 저는 영상으로 보다 확인해 좋아 아 아 아 아 우와 안 돼 안 죽어요 와 샹 아 아 아 없어요 아 나이스 하나 오 쳤다 우와 쳤다 우와 하 샜다라고 하는 거죠 샜다요 칸다를 샜다요 아 재형 씨 재형 씨 어깨 전자 그랬죠? 재형 씨 재형 씨 자, 어깨 전자 그랬죠? 정수를 세시라고요 모아찜이라고 한다 모아찜 아, 재형 씨 저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대답들 좀 해주세요 난 너를 믿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신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 난감하다 시현씨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는 잘했어요 말이 안되게 빠졌는데요? 자 이건 벚꽃 벚꽃 중인각인데 원래 오케! 아 근데 궁에 붙어서 어려워 그렇죠 단장단 비켜치기라고 하죠 아 그걸 굳이 그렇게 쳐야 돼요? 뭐라고요? 뭔 장단 비켜치기요? 단장단이 아니고 아 네 아 나이 샷 닦아는 좀 더 저는 유의하네요 천천히 좋죠 저기 상식 무거운 세 컷인데 저는 끌어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 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네 다 세요? 이 대구 그렇죠 이것도 구기처럼 다 세요? 야 뭐요? 개치유 거짓말은 못해 탑배만 있어요 털어가지고 보여주세요 털어낼 필요 없다고요 쇼미와 추가 또 보이잖아요 이거 울렸어 하나? 날 뛴다 다 가잖아요 날 뛴다 예 네 몇 개 남았어요 저희 지금 네 개 남았습니다 위험해 훈하게 치면 돼요 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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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움을 응? 튜팅? 오오오오 아 진짜 주의하네요 와 너무 잘 가 너무 강진하게 좀 크무디하게 맞춰라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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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지영 씨 지영 씨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 할까요? 다 돼요 당신이 원하면 할게요 지영 다 붙였잖아 그럼요 다 있잖아요 지영 씨 당신 발 드레이가 된다 지영 씨 지영 씨 한 번 더 지영 씨 에이 골 에이 골 좋아요 아 에이 골 성함 하 퐈 하 얼마나 불쌍해 애들이 1.5%. 하 2대씩 vá 2대씩 앞으로 통화할게 있는게 2대씩 좀 어려워 trump 5대 한 쪽 반대 있어요 q . 2개 2개 이게 바로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알겠네. 쉬어. 자, 자, 자. 도와주시겠다. 너무 뜨거워. 이거 넣었습니다. 미용백다. 개쩐다. 아, 보여요, 진영 씨. 잘 먹었습니다. 얘네 쿠션을 차게 쳐요, 우리도. 잘 먹었습니다. 쿠션입니다. 다들 인사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니, 진영 씨. 아니, 상식. 기본 아니, 기본?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들 준비하세요. 맞을 준비하세요. 맞을 준비하세요. 맞을 준비요. 꾸냈어? 응. 용서하지 마.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사랑해. 사랑해. 잘. 아, 됐다. 아! 아! 난 재영이 그거. 한 번씩 다 얘기해.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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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아냐, 과란. 아! 안, 안, 안.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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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와아아아 아니 저기요 야 이거 제 잘못임까 사실 야 이걸 이렇게 걱정해버리네 너무 쉽다 너무 쉽 나이스 아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말해볼게요 예에에에에에에엣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아아아 나이스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작방 갑자기 너무 방심했어요 방심한 거에요 진짜 진율은 방심 끝 사실 앉을 수 있었어요 안 빠졌다 다섯 홀 아 예 자구요? 일로 오세요 아 이거 데이터가 없던 거라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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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회식 표정 봤거든요 갑니다 우리 진짜 방심 뺍시다 우리 진짜 너무.. 아 미안해요 우리 웃음기 뺍시다 웃음기 빼요 나 솔직히 방송 생각 때문에 졌다가 다시 역전한 그림 자꾸 시키면 안 하네요 네 얘네가 적응을 못 할까봐 나도 일부러 안 먹어졌어요 나도 그랬어요 일부러 빼뜨렸어요 나 일부러 어려운 걸 잃었어요 어? 아 왕눈썹 딱 때리고 일부러 약간 제대로 하죠 마지막 정도 제대로 놀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들어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오줌 좀 싸고 네 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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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